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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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가 낫다 무호생이 근데 무호생도 거의 끼라고 하면 있잖아 화르기다 가빈생은 그냥 그냥 그래 맞기는 모생하고 맞는데 중요한 거는 성격 때문에 충돌나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조화로우면서 인간 중간이 없어 여기에는 궁합이 100% 맞으면서 100%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 위험한 장난일 수도 있겠어 근데 너네 집에 빌고 닦아라 하는 집안이고 우리처럼 무당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 무당살 굉장히 마친 집이거든 너네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통해가지고 너의 뭔가 욕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찾을 거냐 하면 없다 너는 기생사주를 들고 화루기 사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성에 안 차 뭐 요양보호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안에 감춰진 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안이 허니 보여 할머니 눈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의 줄이 있고 알아볼 일이다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 있어 조금 알아볼 일이고 신의 줄이 많이 바치고 이게 지금 할머니 쪽에서 성수들이 너는 내리는 편이거든 내리는 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룡의 짓을 하고 무당살이 바치고 도화살이 바쳐가지고 네가 그러고 다니는 것들이 결국에는 난 네 정신 크게 아니라고 생각해 뭘 하더라도 네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모양인데 네 인생의 반대편과 어? 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네가 가야 되는 길이고 여기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일 때 이쪽으로 안 가려고 아주 애를 쓰거든 네가 팔자를 뒤엎으려고 아주 애를 쓴다고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자꾸 그쪽으로 땡기고 그쪽으로 가죠 나 사주 팔자에 네가 있어 어? 너희 집에 양반 집안에 무당 나오라는 집안이고 어? 우리처럼 무당 팔자 굉장히 많아 많은 사람들 어? 형제이신이나 누구 부모자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너는 어차피 있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난 흰남방에 청바지를 입었다 치자 운동화를 신고 근데 너 그 속에 속옷은 그르치를 못해 속옷 자체가 화려하고 어?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사주 팔자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겉보기와 틀리단 말이지 그랬으니까 본인이 더 잘 알 테고 어? 어?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사람이 자꾸 그렇게 붙어요 아니거든? 현실 똑바로 얘기해야지 네가 끼를 부린다는 어? 있어 그치? 도왔을 때면 도왔을 때면 아니야 너 사주 팔자에 그런 게 있어 근데 뭐 다 왔을 때 게 없는 사람들 뭐 누구 뭐 화려계 있으면서 뭐 되게 크게 도움되는 사람들 어? 있어가지고 만나기 만나는 거 아니잖아? 엎어놓고 제쳐놔도 어? 너는 신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물을 그런 걸로 재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 가물 안 재워져 다 헛방이고 어? 다 전부 다 공중에 뛰는 그냥 뜬구름 같은 거야 손에 안 잡혀 일생을 평생을 빌고 닦고 모리처럼 한복 입고 신당에다가 절에 가면서 옥수바러 나가면서 너 배낭에 이고 지고 과일 담아가지고 너 상키도 당기고 그래야 되는 사주야 늘 생각하고 그리고 얼굴에 모당살이 받쳐있기 때문에 얼굴에 손 대면 안 돼 손 대면 손 댈수록 그 벌전이 계속 와 알았어? 명심해야 된다? 어? 뭐 어디가 네 거예요? 어떤 것만 남았어요? 어? 이런 애들처럼 막 성형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 어?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거 뭐 인정해 이제 미의 기준이 있고 이렇지만 그래갖고 뭐 성형을 하고 하는 사람들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너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래. 손 대면 안 돼. 손도 대지 말고 어디에 바늘로 찌르고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웬만하면 머리도 그렇게 길지만 어? 될 수 있으면은 정리해가지고 어? 안 자르면 좀 좋아. 머리요? 응. 자꾸 이렇게 기르고 기르고 이러는 게 좋아. 지금도 길기는 긴데 어? 근데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자를까도 생각 중인데. 머리 자르면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야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는 건 괜찮아요? 응. 이사 가는 건 좋은데 북쪽으로 완전히 다 뻗쳤어. 그러니까 북쪽 피해서 가야 돼. 북쪽이 어디에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쪽으로 가야 돼. 몰라. 그거 나는 방위는 모르겠고. 여기서 북쪽? 보고. 거기서 방위를 보고. 어? 그 나침방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서 보고 북쪽은 피해. 그게 좋아. 북쪽으로 가면 대장군이고 오번에 다 몰당해. 아 북쪽으로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 아 가지 말라고. 그것만 좀 피하고. 그리고 그 신의 신줄이나 이런 것들은 거두는 게 좋고 어? 나중에 괜히 판란 생겨가지고 어? 인간 끼고 어? 너 뭐 사주 뭐야 시끄러워줘. 뭐 그럴 일이 있으니까. 내년 수까지는 웬만하면 이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사 안 했으면. 상황이 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나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안 갔으면 좋겠거든 나는. 근데 이 그 남자 일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응. 좀 만나볼까 생각 좀 없고. 안 갔으면 좋겠거든. 안 갔. 어쩔 수 없이 네가 보따리를 싸는 지금 신세야. 격이. 어?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돼지기 때문에 그냥 여자나 아니면 뭐 동생으로서 하는 말은.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그 가기는 가야 되는데. 수에서는 안 좋아. 수에서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막아가는 게 어? 차라리 수월치 않겠나. 비방을 한다든지 어? 좀 살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좀 거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조금 편하게 있는 게 낫지. 네가 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보따리를 싼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